새로운 왕국을 위한 준비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귀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제가 많이 무겁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히 우리 더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회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겟셋만회는 기름 짜는 틀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장소죠 아마도 동산 입구에서 여덟 명의 제자들에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시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까이 밀착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늘 가까이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측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번민과 염려 혹은 죄책감으로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최우선순위의 목록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도 느끼실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소에서는 여덟 명의 제자들은 저 아래에 있고 또 세 명의 제자들은 중간에 또 띄워놓고 예수님 홀로 이렇게 가십니다 돌 던질 만큼의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많이 요새 이렇게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잠들고 또 나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여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기도의 천병, 기도의 파수꾼들은 더욱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이르시되 얼마나 마음에 이런 고민이 가득하였으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한 여러분들 그 개셋만의 기도하는 예수님의 성화 장면 보시죠 바위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화를 많이 우리는 보호하고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또 엘리아가 일곱 번 땅에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기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나중으로 구하는 기도 기도와 간구 이것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고 순종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먹고 맛있고 입는 것 다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목표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그러한 사람의 뜻과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무질서요 평화가 없습니다 깨어집니다 인간은 욕심이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복락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신락원인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뜻이 임하고 또한 예수님의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평화가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고민하고 슬펐던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자 정말 이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레리리라는 미국의 목사님 이 책을 이 본문을 가지고 쓰셨는데 여러분들 한 시간 정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24시간에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번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나 이런 정말 슬픔이 있다 그렇게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 그 슬픔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예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잘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함께 공동체를 누워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줄어들고 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졸고 힘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쉬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이런 날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그 임박한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의지는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더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것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옵니까? 가로뉴다가 오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해풀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가로뉴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거짓 입맞춤 가로뉴다의 입맞춤 이렇게 해가지고 속담에 비유합니다 어제도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그렇게 부르죠 49절에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비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는 유다에 비하면 예수님은 친구라는 호칭을 쓰고 있죠 이것은 변절자마저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정교 지도자들은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죠 무리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둠의 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밤에 몰래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추구할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때에 검 두 자루를 이렇게 팔아서 너희들이 이제 전대가 없느냐 그러면 목자를 치르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대 없이 신 없이 배낭 없이 이런 것 없이 다녀도 예수님께서 다 풍족하게 주셨는데 이제 목자를 치기 때문에 너희들 전대를 준비해라 또 배낭도 준비해라 그리고 칼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두 자루 정도 이렇게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니까 의분에 차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칼로 길을 떨어뜨린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떨어진 이 길을 이렇게 붙여서 고쳐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절대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칼로는 절대 흥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고는 흥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또한 겸순함으로 나갈 때 그것은 결코 승리라는 거예요 강한 듯하지만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온유함과 유순함이 더 강하다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리하고 받아들여주고 침묵을 지키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다 반전시켜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다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56절 어제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을 했고 제자들 역시 다 그렇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다 맹세했는데 다 버리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같으면 아마 저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차종순 목사님이 우리 호남 인물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그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정혜 사모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1944년 4월 21일 평양의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자꾸 이렇게 체포되어 가잖아요 이제 두 번째 체포 당할 당시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분이 일본 순찰에 오신다고 하니까 방문 열고 뒷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다가 마루에 기둥을 잡고 우셨다라는 그러면서 거기서 체포돼요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담대하신 것 같고 다 그런 것이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고 싶을 거예요 당연하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 그때 당시는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지만 로마는 자기 친노마 세력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은 종신입니다 종신토로 가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누구를 폐의할 수 없는데 로마는 이렇게 안나스를 폐의하고 가야바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집을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이를 두고 예수님이 거기에 잡혀가셨죠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가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이요 거짓이 없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왕과 이세벨이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어떤 계략을 쓰죠 깡패를 동원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죠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나보라면서 나중에는 거기서 이 아합왕이 죽는 그러한 예언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아무리 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라는 이분의 이 질문에 지금까지는 침묵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에게 이뤄놓니 그의 인자가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곤능의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 죄목을 모독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은 누가 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을 알지 못하고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이것이 신성모독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고 때리고 치욕을 주고 굴욕스럽게 한 그들이 바로 신성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희롱을 받았습니까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을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예수님은 침묵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인내 또한 예수님의 침묵 어떤 일이 있을 때 대리어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해도 풀리고 아 그랬구나 하는 그렇게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일이 커지고 대리어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침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에서 배울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12시간도 채 예수님을 옹호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끝까지 가죠 요한복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던 요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두 제자가 이렇게 가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의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거기까지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정에 너 예수님 알지 않느냐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너 갈릴리 너 억양이 너 그런당께 하면서 광주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 추궁에 들어오죠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죠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뜻을 알아두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굴었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맹세했죠 그 다음 맹세하면서 이제 저주까지 했죠 확증하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쇠기를 박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이 말이 마치자 뭐가 울었죠? 닭이 울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어떤 겁니까? 예언하신 내용 아니겠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첫 번째 닭이 울 때 첫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이 이제 세 번 부인하니까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세 번 부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결말이 끝난다고 하면 베드로는 가장 비참할 것입니다 보니까 심이 통곡하니라 맨 마지막 절에 그러죠 그리고 누가 보금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이렇게 심판받은 심판받은 때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베드로의 정말 마음 아마 교차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홀린 눈물은 진정한 슬픔과 해결 눈물이었죠 가로뉴다는 그렇지 않았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줘야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굴력적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데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또한 어쩔 수 없이 배반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이 굴력적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후에 같이 시작된 이 어린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많은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이 시대의 경고인 동시에 비굴한 배신 행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파탄이 있을 때 또 믿음을 부인해버린 참담한 그런 현신이 혹시 있을 때라도 당시에는 끔찍한 고통이 내 안에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참되게 해결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통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가 안기기만 하면 그래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추위의 과정은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실패나 실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종착지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7.8기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깨어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